이렇게 하면 된다고? 아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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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스틸님 여기 밑으로 내려오시고 좋아하는 숫자 아무거나 이제 마지막 기회에 더 이상 바꾸는 거 없어요 2, 2, 규, R, 이인님 좋아하는 숫자 아무거나 이인님이랑 몰랑님이랑 녹차냐님은 7이라고 말했고요 뭘 스탑해? 왜 뭘 스탑해? 좋아하는 숫자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달라니까 이게 좋다구요? 그래? 알겠습니다 이렇게도 고용시키고 위로 올라가시고 몰랑님 7로 한번 돌려보고 별가나 보고 이름을 미스터블랙으로 해주세요 진짜 깜깜하다 아 걔 깜깜하다 진짜 아이고 내가 진짜 내 투수들이 시어머니들이야 진짜 어 이거 왜 이래? 어? 이거 왜 이래? 어? 아 아 이거 이스터에그구나 이스터에그 미스터블랙 하면 무조건 얘로 되는구나 오 신기한데? 고용합시다 준비하나 찍고 신기한거 이런 이스터에그를 이런 이스터에그를 나한테 여기 하나 여기 밑으로 하나 내려가시고 머머리 벗어나기 미스터녹차는 없나요? 한번 해줄까요? 미스터녹차로 한번 해줄까? 미스터녹차 미스터녹차 목차냥이님으로 할게요 목차냥으로 한 다음에 저기 일곱 번 돌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당신의 머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당신의 님입니다 축하드려요 극혐이라니 극혐이라니 고용 어서오십시오 누구를 누구를 데리고 가야될까? 지기해 이렇게 세 명은 있어야지 심지어 머리색도 녹색이 아니자네 아유 깐깐해 진짜 녹차 다 먹고 나누면 이색 돼요 걱정마 걱정마 녹차 아니면 그 정도면 좋은 거예요 저기 끼지 말하지 마세요 투수끼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 규칙 좀 읽어 오세요 용기 남명 내가 아까 누구를 줬었지? 절제이 절제 노아가 이거 들고 암막무 님이 이거 드시고 미니몬 님이 이거 드시고 미니몬 님이 무엇을 줬길래 아무것도 없지? 이거 드시고 바꿔 이거 들고 미니몬 이거 드시고 미니몬 이거 드시고 박찬혜 님이 이거 드시고 미스터블랙은 롤랄롤롤 Māori bear ESS wealthy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 없어요? 이거 다 무기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클릭하는 방법이 없으면 로비 너무 그러면은 우리 방송에서 뱅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세요. 탓 탓 탓. 됐지? 여기서는 견딤 보통. 견딤 견딤 견딤. 이게 제일 좋은데 견딤이 많아가지고. 이거랑. 날개질도 나쁘지 않네? 날개질도 다 입혀야겠다. 아랑 옷 입고 있니? 입고 있네. 이거 입으시고. 이거 입고. 어? 이거 마우스 왜 이래? 헛? 헛? 이거 하나하나 다 입혀야 되는 거 너무 저기 된다. 화난다. 나같이 급한 사람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시스템이야. 자동 등록하기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확인. 됐습니다. 한번 진행해 볼게요. 어? 이거 뭐야? 에? 이거 뭐야? 어? 잠깐만. 잠깐만. 방송 쪽으로 괜찮나? 방송 쪽으로 괜찮나 이거? 극적? 방송 쪽으로 괜찮나? 아? 불안타치?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못 본 척해 못 본 척해. 못 본 척해. 얘들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못 본 척해 못 본 척해. 우리 저기는 건들지 않는 걸로 합시다. 아 놓다가 아니야. 놓다가 아무것도 없었어. 뭘 봤는데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는 지금 민유와 야수만 보고 있는데. 복합에. 옷. 옷. 난막농님. 여기. 본능에. 2인이에요. 본능 가서 우리 뽀대랑 놀고 계세요. 통찰에.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본능에. 아 다 부족해가지고. 통찰에. 2티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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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요즘에 오자마자 무슨 일.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 라이트키님 어서오세요. 달피트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15금이니까 맞아. 두 정도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지. 여기 뭐였죠. 본능에. 여기 먼저 보내야 될 건데. 여기 본능에. 우아. 여기. 여기. 통찰에. 단별님. 여기. 본능에. 암메파님. 이거 쓰지 말고. 이거. 미제로님 하나 끼시고. 쭉. 아이 저거 타네 이거.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죠. 괜찮지. 얘 누굴까. 뭘까 얘. 통찰. 한번 넣어볼까. 성찰이 지켜보는 거고. 밥은 안 좋아하실 것 같고. 애착.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 벽을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내 생각에는 A형이야. 무조건 A형들은 이런 큰 방에 들어가면. 부석탱이에 붙여 놓는 게 그게 특징이거든요. 중앙에 오지 않고. 벽 보고 있거나. 핸드폰 보고 있거나. 그게 A형의 특징이에요. A형이신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애착을 보인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애착을 보인다. 겁나 불편해. 그 순간. 멘탈 깎이기 시작해. 무조건 통찰이다. 아무 말도 걸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게. 가장 나아요. 통찰에. 스틸레이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 가봅시다. 어차피 이거 저게 해야 되는데. 내 알카크 일하는 게 있습니다. 뭐. 뭐에서 포했어. 몰라. 스포. 스포적으로 생각되는 건 그냥. 난 정보를 주지마. 아무것도. 아무것도. 난 정보를 주지 마세요. 그럼 된다. 어. 이거 통찰 아니다. 큰일 났다. 아. 죽겠는걸. 아이고. 스킬링 죽겠는걸. 괜찮은가. 아 괜찮네. 괜찮네. 하나 얻었네. 하나. 단 하나. 자. 다들 모이시고. 여기 통찰에. 으. 으. 낭낭몽님. 여기 통찰에. 예. 여기. 본능에. 으. 아미바님. 통찰에. 양별님. 본능인 우아. 아. 그럼. 그럼 뭐지. 어감인가. 어감은 아닐 것 같은데. 저렇게 싫어하시는데. 밥 드려야 되나. 밥 많이 살 길인가. 밥 한번 드려보세요. 미스터블레니 가가지고. 밥 한번 드려보세요. 응. 의사가 거지 같다하니. 아. 노베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처음이죠. 반갑습니다. 의사 제가 뭐 말하는지 아시죠. 어. 뭐 말하는지 알지. 거지 같다는 거 알고 있잖아. 우리. 우리 다 같이 알고 있잖아. 그리고. 어. 이거 저기도 아니네. 본능도 아니네. 죽겠는걸. 하하. 블랙 장수 죽겠는걸. 남들이 다 나 속여가지고. 정신대미지네 이거. 얘. 화이트대미지네. 일부러 체력 키워봤더니. 패닉 걸려서 나오겠는걸. 아니네잉. 어. 뭐야. 어. 역시. 역시 패닉이구만. 뭔가 얘가 뭔가 했더니 얘가 패닉 걸렸네. 스틸링 가가지고 떼치 떼치 좀 해주세요. 스틸링. 스틸링 거기 말고 반대로. 오오오. 하필 또 쌩거 들었네. 하필 또. 하필 또. 하필 또. 살살 때려. 이거 왜이렇게 왜이렇게 강해. 아. 이거 이쑤시개 왜이렇게 강하냐. 미친거 아냐. 왜이렇게 강하냐. 종이 열제번 열리면 그분의 라라가 오시면 종들 위에 일어나라. 아니라고. 아. 아. 저거. 저거 먼저 까볼걸. 깐 다음에 해볼걸. 쯧. 쯧. 잘못했다. 잘못했어. 하하하. 이거 강조 메시지 너무 하지 마세요. 너무 남발하지 마세요. 정신없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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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iox tray. 어 meva 아 네. . 으와. 어. 그 Leute. 봐. 화를äm. nhưaus funeral wavelength. 방법이 스틸렛 직원도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어? 애착이네! 아 애착이네! 애착이구나? 애착일 줄은 몰랐는데 A형일 줄 알았는데 A형 아니네? A, B형이었나 보네? 마이크 때문에 화면도 안 보이고 이거 좀 까봅시다. 관리법 먼저 까봅시다. 아이고! 아이고 젤타! 젤타! 젤타 사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친구 최선이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 아! 일이 부족해가지고 단 1. 얘한테 직업을 보낸 직원이 절제 1등급일 경우 그녀의 말을 듣고 뒤돌아볼 위험이 있다. 뒤돌아본 직원은 즉시 패닉 카운트가 된다. 아 절제! 애착 작업을 진행하자 즉시 클리포트 카운트가 감소했다. 젠다! 보통일 때 보통 항릴로 클리포트 카운트가 감소했다. 나쁨일 때 높은 항릴로 클리포트 카운트가 감소했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쫙쫙 그냥 계속 해보자. 어차피 저거 까가지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어! 갑자기 뭐야? 뭐야? 방금 뭐야? 뭔가 나오지 않았어요? 나 지금 새침장 보더라고 못봤는데 뭔가 이렇게.. 뭐야? 뭐야? 뭐 때문에.. 아 전체 화이트 데미지? 아 다행이다. 아 깜짝이야. 깜짝 다 붙인 줄 알았네. 뭐가 나왔다고? 뭐가 나왔어요? 그래? 나 못 봤어! 나 못 봤어! 봤다고.. 쟨다! 봤다고.. 작업 결과가 보통일 때 보통 항릴로 클리포트 카운트가 감소? 클리포트 카운트가 0이 되면 구조의 모든 직원들이 화이트 속성에 피해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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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포트 이거 2인가 보네? 어? 애착.. 어.. 근데.. 어쩌라는 거지?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아니.. 봐봐.. 애착 작업하면 클리포트 카운트 감소되고 보통이면 클리포트 카운트 감소되고 나쁨이면 클리포트 카운트 감소되고 그냥 어쩌게 다 감소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우아악 거린다고? 뭐지? 얘들 화이트 데미지 다 괜찮은가? 괜찮네? 화이트가 전신 아니에요? 괜찮네 다들 아니 격리소 안에 얌전히 있어가지고 괜찮네 갑자기 나와요? 손가락으로 가리고 봐야지 무서워.. 어떡해.. 손으로 가리고 있어 너무 무서워.. 근데 왜 언제 나오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너무 답답한데.. 언제 나와? 왜 안나오지? 왜 안나와요? 안무서워요? 아크레모님 무서운데요? 안나오네? 뭔 소리야.. 이상한 소리 들려.. 이상한 소리 들려.. 이제 나올 것 같죠? 이제 감소될 것 같은데 3번 넣었으니까 못봤어.. 못봤어.. 나 손가락으로 가리고 있어가지고 그냥 찌찌찌거리고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것 같은데 차마 주민을 하지 못하는 최대한 멀리서 보는 그 누구보다 멀리서 보는 얘는 답이 없는데 얘 어떡하라는 거야? 보통작으로 하라는 건가?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정리실 보라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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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딱 돼.. 안돼 더 이상 가까이 가면 안돼 최대한 멀리서 봐야지 트위치 코리아에서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본능 작업하면 되겠다 본능하면 억압 억압작 하면 되겠다 저기니까 보통이니까 어차피 억압작 해야되니까 탈출 안하고 아 1 필요한데 그럼 여기다가 억압작 한번 넣어볼게요 억압에 7일밖에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네 잠깐만 아 저기가 없네 애초에 저런 건 누구도 뭐라고 안해요 과연 그럴까? 트위치 코리아도 그렇게 생각할까? 그랬는데 내가 갑자기 여러분들 저거 3일 정지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방송 안 나오면 울랑님이 책임질 거예요 그럴 거냐고 이거 나 완전 절바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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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 해야되지? 이게 억압작인가 보네 억압에 렐렐렐렐렐렐렐렛 렐렐렐렐렐렐렛 복수 잡았다. 축하드려요. 유튜브도 넣자 안 걸린다고? 그래. 다면요. 본능의 누구였지? 아메바님. 송찰의 앰벨님. 본능의 노아. 아 이거 노아 너무 아까운데. 이거 이거 너무 저기 된대. 아까운데. 본능 말고 억가베스트님.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됐어. 벽보녀 뽑으셨나요? 이게 벽보녀야? 왜 이렇게 줄여서 말해? 벽을 보고 있는 여자라고 말해주면 안 돼? 하하하하. 짜자잔. 자가금리를 인해 제 수준으로 머리카락이 길어진. 아하. 이 시국에 참된 저기네요. 환상체네요. 이 시국에 딱 어울리는 환상체네. 얘 근데 벚꽃 피면 뭐해요? 얘 자꾸 꽃 피는데? 왜 이렇게. 좋음일 경우 감소. 패닉에 빠질 경우 감소. 이동. 명의대장. 격리실로 이동. 아. 2네. 아. 잠깐만. 아. 아.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구나 이거. 보통 해도 되고 상관없네 이거. 그러면은 나 애착 딱 갈래. 애착 애들 없어. 안 맨바님. 저 갑작 해도 되나? 다짐이네. 안되겠네. 그니까. 통찰에. 얘는 통찰라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네. 통찰에. 군벨님 통찰의 니제로님 여기에 통찰의 이규알님 얘 이제 더 이상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굳이 넣어야 되나? 너무 무서워! 이 그림 너무 무서워요 괜히 깠어 괜히 깠어 까지 말걸 너무 무서워 저기 들어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겠네 뽀대야! 잠깐만 뽀대 있는 데만 안 하면 되는데 얘는 뭐 상관없어가지고 두 명이서 제압하시고 얘는 아 얘도 탈출하면 안 되는데 얘 탈출하긴 하나 근데? 아 탈출하네 어 얘 먼저 제압해야 되는데 어 이거 말고 얘를 먼저 제압하세요 그리고 얘를 두 명이서 제압하시고 됐나? 이거 초록색 애들이 할 수 있겠지? 자! 가요! 지금까지 관리직 몇 명이나 죽었나요? 한... 이번 회차에서는 아무도 안 죽인 것 같은데요? 이번 회차에서는 그 누구도 죽이지? 앗! 안 왔어요 얘들아 얘들아 얘네 뽀대 뽀대 탈출한다 이리로 와야 돼 이리로 와야 돼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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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빨리 죽여 사무직아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아니 총알 왜 이렇게 약하고 쓰는 거야 진짜 아 난리 났네 난리 났네 난리 났네 난리 났네 이거 어떡해 도화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포켓몬드 아 이거 어떡해 아 나 저거 다 열어뒀더니 이거 사무직 총원 자살용입니다 이거 공식 설정이에요 자살용이어도 쎄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약한 적이면 안 되잖아 아씨 이거 그냥 아 아 일단 알았어요 여기에 절제 높은 애를 넣어야 돼 어 절제 높으신 분이 여기서 이제 절제 시작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관리 시작해 절제를 키웁시다 애착에다가 이이님 넣어두고 본능에 나왕국님 여기 억압에 리제로님 본능이 아니라 본능... 본능... 이걸 굳이 해야 될까? 애착에... 아메바님 성찰에 양병님 아무나 끼시고 이거 본능이었던 것 같은데 클릭해서 깨울 수 있나요? 총이 약한 게 아니라 환상체가 주활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지 이거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본능하면 애착하면 겁나 높았고 애착하면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 기억상으로는 상관없지 않나? 상관없지 않나? 그냥 찌식하고 깨악하고 끝인데 이거 소리를 내가 조금 낮출게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전체 볼륨 좀 낮추고 됐지? 여러분들한테 귀갱당할 그게 없어요 자살 가능한 골총이 저 정도밖에 딜을 못 넣는 거라고? 이거 진짜 환상체가 얼마나 강한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네요 빨리 껴 이거 팔찌 빨리 껴 여기 애착에 어... 이니 여기 본능에 안빠니 종찰에 안빌림 많이 늘어서 안 시끄럽다고요? 나 지금 나는 시끄러워 나는 시끄럽다고 반납해 반납해 반납하시고 종찰에 리제로님 우리 뽀데 어떡하냐? 뽀데 곧 있으면 탈출인지? 뽀데야 왜 기분이가 나쁜 거야? 뽀데야 이번 사료는 마음에 나아 길지가 않았니? 좋은 걸로 준비했는데 이상하다 제일 비싼 걸로 사놨는데 우리 뽀데 입맛이가 놓아놓고 본능에 남란몽님 잘했었어야지 이거 업그레이드되면 넣어놓읍시다 넣어놓고 이거 애착착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화이트 데미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종찰에 안빌림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저녁 먹고 오세요 완전식품? 완전식품이 차라리 낫지 그럼 그럼 다들 모이고 다들 모이고 다들 모여가지고 뭐 들어있는 사람 있나? 이거 셋이서 제가 충분히 가능할텐데 리제로님 죽어요 리제로님 죽어요 그러다 죽어요 알아 지금은 왜 죽었어? 알아야 아 빡쳐 진짜 내 유튜브로 간다고? 고맙습니다 하나씩만 봐주세요 좋아요수 1씩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콩고기는 그냥 사무직 줘도 뱉는다고?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왔지? 아 아 아 나 진짜 아이 화나 이거 애착의 하미바님 동찰의 얀별님 본능의 로아 억압 리제로님 본능의 나망님 애착의 아쿠아 이거 때문에 왜 그랬나 혹시? 본능의 애착 억압 본능하자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이게 맞다 끼고 뭐했다가 갑자기 죽은거지? 또 한 시간 동안 하루 하겠구만 하루 원래 이게 이렇게 숨이 긴 저거에요 로보톰이 펜 만화 중에 안전식품 뜯어먹으면서 제압하는 만화 있다고? 안전식품이 뭐길래 먹을 수 있는거에요? 너무 신기한데 또 그거네 안전식품이네 이거 본능 아니고 애착의 애착의 아메바님 통찰의 얀별님 이거 애착의 아쿠아 통찰의 리제로님 빨리빨리 빨리빨리 움직입시다 우리 이거 시간이 얼마가 없어요 우리 마감시간까지 얼마가 없어요 와 집어넣고 공명의 애착의 스크림 집어넣고 이거 통만 떴으면 좋겠는데 이거 아 이거 이거 빨리 열어야 되는데 투투투투 결국 리셋했구나 네 새니매님 어서오세요 리셋했어요 아 진짜 나 그 의사 속인거 너무 빡쳐 어떻게 의사를 나한테 그렇게 속일 수가 있냐고 이렇게 집어넣고 아 이거 일 나왔네 이거 더이상 건들지 않을게요 얘 건들면 안돼 이제 큰일 났네 저거 벗꽃 저거 벗꽃 언제 짓냐 이거 아 이거 언제 짓지 어 이거 지금 왜 이거 이게 안뜨냐 이거 정보를 봤어야 되나 아 얘도 싫은데 얘부터 싹 다 처리하고 우리 해명이니까 충분히 잡을 수 있겠지 쭉 쭉 잘 봅시다 잘 봅시다 탓 여기 괜찮고 괜찮고 보이지가 않고 빠지시고 빠지시고 세 개 관리하려니까 개 힘드네 여기 잡았나보다 여기도 잡았나보다 잡아 같이 잡아 그러면 아 됐다 아이고 편안 역시 이해 과실이 제일 쉽다니까 팁 하나 드리자면 왼쪽 위에 에너지바 밑에 있는 클립보튼 폭주바 한 칸 남기고 작업한 다음 직원들을 다 회복시키고 가장 약한 직원 작업 못 보내는게 뭔 소리야 왼쪽 위에 에너지바 아래에 있는 아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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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해는 했어요 마음속으로 이해했어요 우리 이해한걸로 춰줍시다 칠렘 넣고 얘 억압인가? 억압에 자 아 넣으면 안되겠다 지금 자 이렇게 넣지 말고 형 차례 얀베르네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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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어 이해했어 마음으로 이해했어 그럼 된거야 우리 다같이 마음으로 이해했잖아요 된거야 된거야 그거면 됐어 이거 뭐 오대야 주인님 너 드릴게 가서 놀아 드려 어 됐다 끝났다 하지만 하지만 조금 더 뽑아볼게요 이것도 다 까야되고 하니까 어 아 왜 조음이지? 아 왜 때문에 조음이지? 이런 큰일나는데 아 2네 조음인데도 클립포터 카운터 감소가 안되네요 다행이네 그렇다면 이것도 다 만들었고 아 그럼 얘랑 얘도 다 만들었고 다 만들었고 다 만들었고 다 만들었고 또 다 만들었고 그럼 얘만 계속 돌릴게요 얘만 계속 돌리면 될 것 같은데 다들 다들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계세요 여기서 애착 짜게나 합시다 비명 들리는건 별거 아니니까 이거 어차피 뒤에 하나 더 있으면 되는건 상관없잖아요 이거 안나오는거잖아 이때 나온다는 아 넣어야 되는구나 강제로 어쩔 수 없군 강제로 이렇게 해야되는건 별거 아님 놀람 별거 아닌데 맨날 놀람 리제로님 들어가세요 등급업 좀 했으면 좋겠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우리 뽀데 화낸다 굿 굿굿굿굿굿굿굿 아주 좋아요 렛 렛 어 이거 상관없겠지 애들 화이트 데미지 입어도 상관없겠지 화이트 데미지가 클리포트 카운트에 그 영향을 주진 않죠 어어어 깜짝이야 봤어 나 여기 봤다 가버렸다 이런거구나 너무 깜짝 놀랐다 별거 아닌거에 깜짝 놀랐다 자존심 개상하네 아 이거 못하겠어 너무 깜짝깜짝 놀라요 못하겠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나 심장 완전 새가슴이라 조금 떴네 또 이러면 안되는데 화이트됨 오지게 먹는데 정신력 회복되면 다시 넣어주고 데미지는 카운터에 아무런 영향 안줍니다 그래서 작업 결과에만 영향을 주죠 아하 아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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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작업 좀 할게요 이거 좀 열고 어 다했다 이제 35 25 어 70개 50개 120개만 모으면 되거든요 금방 모아요 120개 아 이거 깨악해가지고 너무 싫어 안 보고 있어야지 안 보고 있으면 돼 됐다 와하하 와하 됐다 빠른 성공 안 보고 채팅창 보고 있었거든요 이거지 이거지 한 번 모일 때마다 얼마씩 모이지 13개씩 모이네 13개씩? 그러면은 120번 10번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 이거 정오 뜨뜨기 전까지만 작업하고 갑시다 고생하신다 스틸님 열심히 하세요 몇 번이지? 둘 두 번 더 하고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이거 한 칸 짜는 거구나 나 지금 2회차인데 그거 처음 알았네 왜 이런 기본적인 걸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거야 이거 튜토리얼 안에서 알려줬어요? 근데 내가 못 본 거야? 내가 못 보고 그냥 스킵한 건가? 오잉 오잉 약점 견딘 보통 치아 이거 별론데? 이게 나 오 이거 빨리 얻어야겠다 이거 화이트 데미지 이거 빨리 들어가지고 알려줘요? 근데 내가 못 봤구나 하하하하 방금 제가 알려드렸지 그게 그 뜻이었구나 이거 너무 많이 보면 뭐 이스트웨그 있고 이런 거 아니겠지? 빨리 만들어 무기가 좋네 초장거리에다가 화이트 데미지 이 정도면 이거 빨리 껴줘야겠다 얘들 얘가 제일 문제인데 이거 클리포트 카운터 너무 적고 조음일 경우 조음 뜨면 안 되는데 조음 뜨면 안 되는데 무조건 좀 허속한 애를 넣어야 되는 건가? 방어보도 좋다고요? 방어보도 별로 안 좋은데? 약점 견딤 보통 치약이잖아 안 좋은데 별로? 얘가 화이트가 견딤이라서 그런가? 한 번만 딱 더 할 수 있겠는데? 아이고 아이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고요 이번에 패치한 걸로 버그 때문에 가까이서 다가가보면 오히려 비명 안 지른다고? 거짓말하지 마요 아 그냥 나 속이려고 아까 가까이서 가봤다고요 오히려 더 깜짝 놀라가지고 화면 들고 막 흔들더만 아이고 최대한 멀리서 봐 최대한 멀리서 이번에 깨악 간다 언제 하지? 할 텐데 안 하네? 이제 갈게요 종료 어어어어